하이! 그만해! 번번, 사번, 지가 치고! 결국 남한테 피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착한 거야! 아니라고! 이건 또! 네가 왜 내 언니야? 착한 언니 코스프레 좀 그만해! 이거 놓으라니까! 야! 채우린! 어? 진수지 선생님이요. 어떤 사람이에요? 진짜...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... 진수지 선생님한테 아무도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수지야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진선생님이 알면 그렇게 해야 하실 텐데... 수지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?